올여름은 가수 조명섭의 등장과 그의 최신 발라드곡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의 따뜻한 사운드와 독특한 연주 스타일을 갖춘 조명섭은 7월 말 발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조명섭의 신곡은 단순히 새로운 음악적 산물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감성이 깊이 표현된 예술 작품이다. 감성이 담긴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발라드곡으로 팬들에게 감성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명섭의 소속사 배씨는 이번 발매 행사에 대해 조명섭의 신곡 발라드가 그의 음악 경력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섭의 신곡은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음악적 스타일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곡이다. 멜로디와 가사의 섬세한 조합으로 많은 감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조명섭은 출시일 준비는 물론 프로모션 활동, 팬들과의 온라인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신제품을 소개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조명섭은 이 새로운 발라드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팬들에게 내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뮤지컬 작품이다. 조명섭은 예술 활동 외에도 자신의 인기를 활용해 기금 마련과 자선 활동 지원도 잊지 않는다. 그의 팬클럽은 최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조명섭이 자신의 성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조명섭은 한국 가요계의 셀러브리티로서 감성적인 히트곡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귀감이기도 하다. 그의 예술과 인문학의 융합은 진정한 뮤지컬 스타의 경력을 결정짓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조명섭의 새로운 발라드는 7월 말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행사가 아닌 조명섭이 각 곡을 통해 전달하는 다차원적인 음악적 아름다움을 팬들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 중 한국 가요계에 빛나는 인재 조명섭, 본명 이희현은 목소리뿐 아니라 감동과 노력, 포부를 담은 감동 스토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1999년 3월 17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난 조명섭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160cm의 작은 키와 작은 체격을 지닌 조명섭은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 누나와 함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려진 조명섭은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은 그는 KBS에서 노래를 듣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꼈고 그가 좋아하는 예술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조명섭은 할머니의 지원과 트로트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2019년 주요 음악대회에서 왕중왕 타이틀을 획득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정식으로 IOK 컴퍼니에 합류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조명섭은 남다른 연주 스타일과 특유의 깊은 바리톤 목소리로 단숨에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고, 트로트쇼 등 대형 무대에 오르며 남다른 무대 에너지와 끼를 뽐냈다. 조명섭은 예술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및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미팅과 특별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그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조명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기억에 남는 무대를 많이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많은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를 희망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예술적인 길에서 조명섭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매력적인 퍼포먼스 스타일과 따뜻한 남성 보이스로 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이다. 칸토와 노래, 예술의 정교함. 조명섭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에도 재능이 있는 배우이다. 그의 무대는 벅찬 감동과 따뜻한 추억이 가장 실감나게 재현되는 곳이다. 자연스러운 퍼포먼스와 독특한 미적 스타일로 늘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조명섭. 그의 인기는 클래식 음악계에 국한되지 않고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뻗어나간다. 그는 생동감 넘치는 트로트부터 감미로운 발라드, 중국 음악부터 로맨틱한 샹손까지 수많은 명곡을 통해 남다른 실력을 보여왔다. 한국의 마이클 부블레로 알려진 조명섭은 목소리뿐 아니라 친근함과 관대함으로 깊은 인상을 준다. 늘 따뜻한 인사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사하고 있다. 2019년 12월 3일, 조명섭의 세상이 영원히 가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그의 음악적 유산은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하고 감성적인 음악적 보물을 남겼고 이는 항상 미래 세대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조명섭은 뛰어난 가수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탁월한 진행능력과 무대 퍼포먼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팬들의 마음뿐 아니라 한국음악사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조명섭은 연기 경력 외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넘치는 교사이기도 하다. 그는 아카데미와 유명학과에서의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2020년 조명섭은 그의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가요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라는 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충성스러운 팬들과의 애틋한 작별 인사이기도 하다. 조명섭의 슬로건인 더 이상 울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함께 행복하자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 음악 애호가 커뮤니티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가 보내는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는 조명섭은 수많은 저명한 젊은 이름들 사이에서 빛나는 스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그는 잠재적인 음악 경력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섭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태안 10주년 콘서트, 청주 콘서트 등 각종 주요 공연 무대에서도 빛을 바라며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조명섭의 경력 중 하이라이트는 달빛 콘서트, 물라이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첫 단독 콘서트로 탁월한 음악적 능력을 선보이며 관객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음반은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KBS 연예대상, 2024 트롱 뮤직 어워드 등 권위있는 상을 다수 수상하며 연예계에서의 성공과 영향력을 입증했다. 조명섭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헌혈, 인간 사랑 나눔 등 자선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인간적인 예술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명섭은 예술가로서의 경력 외에도 문화와 교육에 열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영화 감상, 책 읽기, 기사 쓰기 등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서너 개의 기사를 쓰며 삶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명섭은 예술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 분야를 더욱 확장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모두에게 더 많은 기쁨과 에너지를 전할 예정이다. 그가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조명섭이 현대문화와 연예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더욱 확인시켜준다.